제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예수 믿는 것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 내 자신이 무너졌어요 제가 굉장히 내 자신을 자신 만만했어요 모든 게 내가 노력으로 된다고 했어요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공자를 좋아했어요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사사삼경 읽었다 사사삼경 논을 읽고 나는 공자 깐대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하는데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읽게 됐어요 정심에 맞는다고 해서 그 책 안에 죽으면 죽으리라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에서 한번 읽었어요 아인숙 씨 죽으면 죽을 얼마나 사랑의 역사가 나고 그걸 읽고도 분명한 괘신이 계셔요 그런데 안 믿고 싶어요 이 교만한 것이 안 믿고 내 노력으로 얼마나 내가 노력과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 고3 대학 입학 전에 그리고 그때 다 누우는 때거든요 고3 해방됐다고 그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녁 7시 아니면 아침 7시까지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다 외워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학이 때부터 저래가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예수고 힘쓰고 그것이 취미인지 모르고 그런데 상황에 독사가 물리고 합격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매형이 그래요 영호야 너 3년 군대 가서 썩어버리지 말고 그 당시 방위로 많이 빠진 때가 됐어요 방위로 빠진대 6번에 누가 있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매형 나는 사회의 정의를 이룰 사람인데 불이응하고 방위로 빠져요? 딱 달라들었어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나는 이 나라 인민족 바꿀 사람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안고 다행인 것이 큰 소리를 딱 치고 군대에 갔는데 이 얘기하려고 7, 3년도 6월에 갔고 7월 때 얼마나 덥고 힘든지 훈련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솔직히 이 얘기하려고 해요 그때 매형이 방위로 빠져라 할 때 뭔 일이 있니 빠질 것인데 뭔 일이 빠질 것인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팍 깨져 무너졌어요 네가 성형군자 돼 공자 안 돼 나는 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 싶다니까 이 금화하는 것이 자 무너져요 내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그리고 이제 자대에 가서 MOS 직전 연대에서 1등 나가지고 또 내가 군수가 올라갔잖아요 행정부가 좋아요 군대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어 사회에 정의 싫은다고 말이 되고 군대에서 김마사가 일병 야 너도 갔다가 포도장 주고 편의사 안 돼! 절대 원칙대로 해가지고 헌병으로 싸워 맨날 수령 갔다 오면 안 좋아! 대단해 잘났어 그런데 그러니까요 말이 많았고 결국은 6개월이나 있었으니까 못 버티고 쫓겨났다니까 군대에서 이 바보야 거기서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쫓겨나가지고 사니까 이제 보처를 세야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다 성경 읽었습니다 밤에 읽고 성경 읽고 거기서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게 됐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제가 훈련소에서 이런 기적이었어요 종료대기 하나로 사도신경 주기동을 외우고 싶은데 그런데 그 놈이 떨어졌어요 앞뒤 사도신경 주기동 이건 진짜거든요 나 거짓말 안 하거든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마시면 안 하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어떻게 한 장이 비행기에서 삐라 불리는 것도 아니고 사도신경 주기동이 한 대 내로냐고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가지고 신령한 꿈도 꾸고 그래서 신앙께보다 큰 교질이라 그건 다 그렇게 해도 실체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꿈 받아도요 행동 안 옮기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옮겨야 돼 자 근데 제가 하나님 내가 4차 집사 학교 다시 오란 말도 있어도 안 가고 싶더라고 나는 오직 내가 4차 집사 가도 좋아 청소하고 전도하고 나는 주의 종 될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그저 매일 기도하고 전도만 다니는 모습을 써 내 마음에 그래서 4차 집사 달라고 밤새 차라리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빚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는 내 종이다 근데 예수님 모습은 못 봤고 환한 빚을 오셨는데 음성만 들렸어요 그리고 분명한 보인 것은 하얀 양들이 산에 어마어마한 양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한상을 봤대 이태희 목사님이 설교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이태희 목사님이 사라지고 내가 설교가 오고 있대 마이크 잡고 당신이 설교가 오고 있었어 한상에 다시 이태희 목사들 한 거예요 뚝딱 한순간이지만 내가 정말 목사가 되긴 되구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제가 모세를 받은 것이 몇 년인지 몰라 어쨌든간 한 6, 7년이 된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모세를 얘기해도 그 얘기는 한 번 하나님이 큰 나무를 보여요 나무 나문데 중간 밑에 있는 모세 그 위에 연결됐는데 위에는 누구? 너다 그래 내가 모세라 그래 그래서 얼마나 놀랄겠어요 제가 그 다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기적의 사람인데 민족의 영도자인데 어떻게 모세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 날 또 대답을 해 여러분 이거 진짜 뭐냐면 오늘 꾸고 내일 연기를 내가 모세 꿈꾸고 싶고 꾸어지냐고 딱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말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명확해 모세는 모세로 만들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모세는 모세로 만들었다 내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그게 정확한 정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선택이고 애정이지 애정이지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피해자고 별게 있어도 저는 안 애들이잖아요 나는 안 받아 절대 된다 절대 된다 왜? 그게 한 사람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원래 백만 개를 애연하신 분이 오우수 장노님이에요 양림교회 여자 장노님인데 백만 개 애연했다고 하니까 그 선영호 목사님이 와 그분이 말했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삼백 장을 공개를 안 해요 그것도 비닐으로 싼 거 있잖아요 뭐였고 다 그렇게 하고 그거 읽으려면 몇 시간 걸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얘기가 대지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지사장은 제사장은 제사장은 한 명이 있고 예수님은 대지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대지사장이죠 그랬더니 휘불 사장 사절에 예수님은 큰 대지사장 큰 자가 붙었다고 하더라고 뭐 그렇구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내 말씀이 불이 떨어지고 이 말씀이 내가 말씀으로 세기를 이런 얘기 좋은 얘기 전 우주의 하나 무주의 하나 나의 짝 나의 아들 큰 사람 그것도 두 나라가 한 나라로 박영웅 이런 얘기 그러냐고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어요 그 당시 비전 기도하는데 김정순 권사라는 분이 그분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요 환상 보고 꿈을 막 봐 아 근데 큰 과수원인데 딸 수가 없대요 딸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동생이 오면 딴대요 근데 내가 딱 났다니까 쫙 열렸어 그게 스가라사 나온 얘기 산불을 딴 얘기 뭐 그 다음에 완도 김용호관 시원께 그 권사님이 환상에 달 속에 십자가 불빛이 지구 어둠을 다 쫓인다 저분이 푸른 초장인들 저분이 광주 안되었게 목사를 한다 그래서 아 그분이 나도 모르는데 광주 안되었게 그럼 이거 사실이라면 보여드리라고 하니까 저녁에 똑같이 꿈으로 보여줬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목자죠 어둠을 다 쫓인다 나 그 자화상 딱 떼가지고 제가 막 기도하면 된다 확신이 와요 그 만나가지고 백만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백만 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으시고 3일 금시 거더니 은빛 전세계 100만 개 되겠네요 그렇게 그분은 글씨를 몰라요 학교 안 다니는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다 얘기 못할 정도로 이것만 해야 된다면 이제 안 하면 예정이죠 예정으로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하나님 내가 좀 점수당한 것은 부산 반대집에 설교 온 거예요 설교한 건데 그때 안철희 목사가 뭐 무틀어 받고 또 최양작원사 지금 성자상 기도원 원장 하신 분인데 그분이 기도응이 영의를 해갖고 WC 그렇게 큰 거 했다 그런 거 잔치를 몇 번 윤서정 의사 들으면 자세히 알아 막 그러면서 잔치 왜 그것이 나의 잔치라고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못 받았어요 왜 나의 잔치냐고 내가 뭐라고 안고 다닌다 그런데 전세가 막 그러면서 그분이 보습도 얘기했어요 저는 기억도 없어 별로 모세야 외로운 모세야 얼마나 힘들었냐 막 울어 너는 하늘에서 만들어졌어 외로운 모세래 나 안외로 무서웠구만 지금도 외로움네 그냥 외로운 모세야 얼마나 힘들었냐 막 우셔 그냥 나보다 성자상 기도원 오락에서 안 갔어요 나는 그걸 못 받았는지 몰라 왜 내가 외로운 모세인지 내가 안 받을게 그 다음에 이제 모세야 이제 받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았나 지금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석인 목사도 나한테 1년째 자기가 와셨어 그래갖고 수룩바벌 세갈에서 여호수와 대지장 수룩바벌 그 두 감남남 이단대로 맨날 두 감남남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나 잘못하면 큰일나 그러면 이단대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수룩바벌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맨발로 다니고 부산 반대집회 때 백석구 안에 들어가서 외계하라 강단에 뛰어가지고 얼마나 폭행당한지 지금도 병신이 됐어요 지금도 심장이 안 좋아요 수룩바벌은 총독인데 이건 관세거든요 주의 종으로서 아니고 더 영향력 있는 수룩바벌 성전 수룩바벌만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를 살리죠 저는 생각대로 그래 아 나 이제 비평한 사람 네가 모세 수룩바벌 잘났다 잘났어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래서 가셨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핍박은 견디겄어 더블시대에 싸워봤기 때문에 네 잘났다 너 잘났다 뭐 네가 모세 수룩바벌이냐 까불지 마 그렇게 내가 핍박은 받겠는데 내 자랑으로 여기 있고 싶지 않아서 근데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 내 간증에 내 나이 70세 지금 공산화된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뭘 얘기하냐고 사냐 죽냐 싸움이 붙었는데 이대로 가면 내 NTS는 지면 공산화되어요 이 민주당 정치의 기관에 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씨가 난 이낙연씨만 됐으면 이렇게 안 무섭고 있어 이낙연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그건 자아파지 주사파는 주사파는 이재명은 정통 주사파예요 김일사상에 지금 문제집이 더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공산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사회적이었다고 사회적 인정 다 나눠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진 거 싹 뺏어가버려요 지금 세금으로 다 뺏어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잘못된지 알면서도 그 위에 무시가 이재명하니까 그리고 우욱이갖고 아휴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 부정선거를 안 밝히면 안 되는데 부정선거를 안 밝히면 안 되는데 부정선거를 어떻게 되냐고 벌벌 떨린 거예요 그 한 장군이 나한테 왔잖아요 내게 얘기했잖아요 정치의 기관이 아니에요 나는 그거 이번에 지금 부산에 소녀목사학교 거기는 예배된 5,500세기라고 많이 몰린다고 한 5천명 8천명 몰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게 뭐라고 저 같은 게 주강서를 불러줬어요 나 잘 얘기하려고 해야 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지금 내 자랑이 나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민 간다고 사람들이 줄 서서요 돈이 있는 사람 이대로 가면 공사는 되는데 아니 가버려 빨리 도망가야 되겠지 이대로 가면 큰일 나갔거든 그럼 쓰겠냐고 제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말하는데 유튜브 뜨면 들으세요 왜냐 저는 반드시 저에게 준 것이 맞다면 모세라고 민족을 살릴 것이고 할렐루야 저한테 또 있어요 5시간 반을 밤새 기도시켜 새벽에 딱 민족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족운동 왜서 좌파와 파 싸우면 죽는다 좌파와 공격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 주사파가 문제예요 김민선 사장은 주사파 때문에 문제지 그러면 저에게도 그렇게 많이 모세라고 그렇게 많이 오고 그런데 아니 망하겠냐고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 살면 한국 살고 북한 살린다 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도망가 나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모세 받은 지가 몇 년 됐어도 정확히 6, 7년 된 것까지 그렇게 많은데 지금은 내가 이제 여기서 내년 3월에 지면 끝나버리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야 하는데 한번 생각하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너다 오고 오냐고 지금 몇 사람 몇 가지 얘기를 할 정도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5장은 개시로 5장 5절을 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대구 조길사모가 개시로 5장 5절 유대지파 사자가 이겼으니 예수님이죠 일곱인을 때리라 일곱인을 심판이 그러죠 내가 그런 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똑같아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했다 말씀으로도 그렇고 읽기도 그렇고 좋은 것이예요 소원고 목사 성사나라 그분 3관왕이다 세 개 싸웠는데 누구는 세례왕이고 베들렘 다이슨 박영옥사다 자기 들었다는데 자기 틀림없죠 자기 유튜브 다 띄웠잖아요 저는 내 자신부터 살고 싶거든요 공사람이 큰일 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우셔요 목회자가 타라고 변질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잘 모르고 믿음도 없었고 반드시 그 빚값을 죄질 취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저는 다음에 목회 세미나 하라고 하고 선포하고 어제도 그렇게 다녔어요 저는 확신이 어때요 왜 이 나라를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일 때 내 새끼가 열 명인데 생일 파티한다고 막 갖고 오는데 한 아이가 지금 막둥이가 나가고 길을 잃었어 어디 있는지 몰라 부모 마음 얼마나 부모 마음은 더 기쁘고 좋은 날 그 새끼가 어디서 밥 먹은지 어디서 잠을 잘한지 죽은지 사는지 몰라 얼마나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나고 부모가 살래요 형제가 희디껄 누르는 이 새끼들아 동생이나 찾아봐라 주님은 지금 이른 양 찾아오라고 찾아오라고 눈으로 눈으로 바칠을 보라 휘어져 주소게 됐다 눈으로 들면 바칠이 휘어져 주소게 됐거든요 뿌리냐 거든요 함께 즐거워하게 해서 제가 머리 대면 이단대요 나는 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눈, 코, 입 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나라를 살립시다 북한 저렇게 난리는데 살립시다 하나 하신다 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최선 다하고 최선 다하는데 저는 힘이 없어요 건강도 한계가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제가 다 전화하고 만나고 있어요 지금 집회가 전화하고 외부에 수십 대 전화가 와요 답변도 못 옵니다 그렇게 다녀요 이 나라 지붕이 문을 열면 다 죽어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나 희망 얻어요 희망 이런 김순기 장로 김원수 도의사 국정원장 정보부장 장관 이런 사람들이 2년 전에 그래요 목사님 이 나라는 공산화 다 됐어요 90% 다 됐고요 끝났어요 하나님 아니면 저를 대부하는데요 3천몇 개 법이 다 통과됐어요 주민 자칫법이 뭔지 아세요 그대로 곧 통과하려고 그래요 이민법이요 끝나요 교회 한 달 교회 다 폐쇄하고 문 닫고 뭐 누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깐난 아이는 강도가 칼 들고 와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웃어요 한 살 두 살짜리는 강도가 안 무서워요 칼 들고 와서 웃는다니까 이 광주 사람들아 이 정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는 너무 가슴 아파요 나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난리게 돼요 그런데 나는 희망을 얻어요 하나님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세계적인 불러가 많아요 광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쓰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쓰시는데 이미 우리가 금식성에 응답받았고 용 잡았고 이대로 가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명 꿈을 보여줬고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내가 무엇이니 뭐 이런 거 안 들었으면 민족 지도자 이런 거 다 안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것을 받으면 그 나라 신부가 되고 멸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러 되시길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